중류의 특성 설명되어 있어요. 중류는 종류를 구분할 때 점도에 따라 구분한다 설명되어 있죠. 점도는 다른 말로 끈적이는 성질, 끈적이는 정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A급 중류는 그나마 끈적이는 성질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예열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무화가 됩니다. 곧바로 분무가 돼요. 그러나 B급, C급 중류는 끈적이는 성질이 많이 남아있어서 곧바로 분무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A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는 가장 가격에 있은 C중류, C급 중류를 사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중류를 A열시키는 목적은 따뜻하게 가열하면 물처럼 녹아서 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끈적이는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화가 용이하게 됩니다. 분무가 양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류의 첨가제 종류가 있어요. 중류가 비교적 기름이 무겁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를 가공을 하면은 처음에 가스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하게 원유를 한번 초벌구이로 한번 약하게 끓여내면은, 끓여내면은 초벌구이 식으로 약하게 빗점이 낮게 끓여내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프타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나프타. 한자로는 나프타를 납사라고도 부릅니다. 납사. 이 납성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자로만 표현하는 발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가고 나면은, 휘, 등, 경, 중 이런 것이 나오고, 홀타리, 피치, 아스팔트 이런 것 등등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류는 다른 성분과 다르게 밑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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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머지가 끓고 날라간, 증발이 되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름에는 없는 휘발유나 등류 같은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회분이라고 하는 재가 되는 성분도 약간씩 사실 들어있고, 황 같은 것도 성분이 좀 들어있고, 중류 가운데서도 황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황을 제거하는 경우를 보고, 뺏을 탈 자를 써서 탈황중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류 그러면은 탈황중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중류입니다. 그래서 이 회분이 들어있다면은 결국에는 재가 되는 성분은 석탄처럼 발량도 떨어지고, 연소성도 떨어지고, 연소 효율 자체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회분계질제를 집어넣는다. 회분으로 인한 그런 사고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첨가제를 넣는다. 그것을 회분계질제라고 하고요. 회분에 들어있는 타지 않는 대표적인 성분 가운데서, V, 바나듐이라고 하는 성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분에, 회분이라고 하면 타지 않고 재처럼 덩어리로 남는, 어떻게 보면 입자처럼 남는 이런 성분이에요. 중이니까 석탄처럼 덩어리처럼 남는 건 아니고, 입자 상태로. 그런데 그 성분 가운데 원소를 분석해 보면은, 바나듐이라고 하는 V 성분이 있는데요. 이 바나듐이 바로 부속장치의 폐열 회수장치에서 설명드렸던, 과열기, 재열기에 나오는 고온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회분계질제를 넣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주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바나듐으로 인한 고온 부식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유동점 강화제는 뭐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약 40도 정도 내외가 되어야지만이 중유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전에도 흐를 수는 있어요. 단, 무엇을? 첨가제를 넣을 경우에. 만약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다. 그러면은 바깥에 이렇게 기온이 너무나 영하의 온도로 차디 차면, 앤만큼 연료 배관이 뜨겁게 예열되지 않는 이상은, 원활하게 배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도 흐를 수 있도록, 흐르기 시작하는 온도, 유동점을 떨어뜨려줍니다. 이걸 넣으면은 송류가 양호하게 됩니다. 기름이 이송되는 것이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러치 분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러치는 물 같은 것도 물때 끼기 전에 밑에 이렇게 유동성 있게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고, 물때처럼, 물 흐레처럼 이렇게 깔았는, 밑바닥에 끈적끈적하게, 하수구 밑바닥에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훑어오면 까맣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이거 슬러치인데요. 중유는 이런 슬러치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슬러치는, 자, 중유 중에 들어있는 슬러치는 어떻게 되느냐. 끈적거리는 좀 덩어리라고 한번 보시면은, 이게 노즐을 막히는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끈적거리는 것이 중요의 특징인데, 거기에 또 다시 한번 혈관 속의 혈전처럼 응어리진 게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분사될 때 간단한 구멍이 노즐이 막힐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슬러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게 쪼개버려요. 덩어리가 안지게. 쪼개버리면은 노즐이 막히지 않고 분사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슬러치 성분도 원유에서 나온 중유의 성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분난 아니라면 타겠죠. 따라서 슬러치를 분산시키는 분산제가 필요합니다. 이건 연료에서는 슬러치를 잘게 쪼개서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즉 그냥 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슬러치를 쪼개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 슬러치 분산제라고 하고요. 근데 슬러치 용어가 나중에 물에서도 나옵니다. 보일러 본체에서는요. 보일러 본체에서는 이런 슬러치가 되는 성분이 있으면요. 여기다 약품을 섞어서 이 슬러치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연료처럼 분산을 시켜봤자 물속에 그대로 분산되어서 남아있죠. 따라서 슬러치 분산제를 사용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어디에서? 바로 이 물에서는요. 물에서는 슬러치를 분산시키는 걸 쓰면 안 된다. 슬러치가 뭔가 처리가 되도록, 분산이 아니고 이것만 따로 물과 분리가 되도록 떠오르게 만든다거나 밑바닥에 까랑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 급수처리할 때 약품, 청관제에 집어넣는 약품 종류에는 슬러치를 불리해주는 그런 약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죠. 자, 다른 말로 안정제라고도 하고 슬러치가 생성이 되는 걸 방지하고 쪼개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무가 촉진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탈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유 중에 물기 성분이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가령 연료탱크가 있으면 번호로 분사가 되기 전에, 물론 전자벨브 있겠죠. 번호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서 뭔가 한 번씩 걸러주는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첫째, 연료 중에 찌꺼기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호 전에 또는 압력을 가해서 분무를 해주는 유압범프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 여과기가 있어요. 연료 배관 중에도 여과기가 있고, 급수배관에도 여과기가 있고, 증기가 흐르는 배관에도 여과기가 있어요. 배관의 흐름에 여과기가 다 있는데 여과기가 필요 없는 게 뭐냐. 밑바닥에서 더러운 물 빼는 분출관에는 여과기가 없습니다. 그냥 밸브만 있습니다. 여과기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수분을 분리를 해주는, 즉 기름 가운데, 연료 중에 기름 가운데 수분을 분리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뭐냐면은 유수분리기라고 합니다. 기름, 유, 물, 숫자예요. 기름 중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한다. 유수분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과를 하면서 수분만 쪽쪽 분리가 잘 되게 하려면은 중요했다. 첨가제를 넣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즉, 탈수제. 이걸 넣으면은 물기 성분이 빨리 분리가 되어서 수분이 용이하게 분리된다. 유수분리기고요. 뭐 분리기 명칭 들어가는 게 또 하나 있죠. 어디에? 송기장치에 보면은 증기에 포함된 물방울, 수분을 분리해주는 것은 기수분리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건 기름배관이니까, 중유배관이니까 유수분리기라고 합니다. 유수분리기에서 수분이 원활하게 분리가 되기 위해서 탈수제라고 하는 첨가물을 넣는다. 그 다음, 연소촉진제입니다. 여러분, 경유자동차나 휘발유자동차, 승용차에도 연소촉진제, 불, 샥, 이건 넣잖아요. PPL광고이니까 중간 발음 생략했습니다. 이처럼 그런 걸 넣는데요. 연소로 인한 카본, 까맣게 탄소가 타지 않고 남는 카본도 생성이 되는 것을,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끄름 방지하고, 연소가 확실하게 되도록, 엔진에 때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넣죠. 똑같습니다. 중유에도 연소촉진제라고 하는 것을 넣고요. 분물을 양호하게 해서 연소가 잘 되도록 연소촉진을 시켜주는 약재를 넣습니다. 그게 연소촉진제. 그 다음, 저음부식 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유성분 가운데 반해두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황성분도 있을 수가 있죠. 연료성분이니까. 이 황으로 인해서 공기열기, 절탄기 이런 데, 과제 절공 가운데서 절탄기, 홍기열기, 폐율해수장치에 전부식을 유발한다 그랬었죠. 황이 타고 나면서 아황산가스가 되고, 그 아황산가스가 다시 과잉산소와 합해져서 무수황산이 되기 쉽다. 이 무수황산은 물기가 없는 황산, 이런 뜻인데요. 뭔가 이슬방울이 맺혀 있거나 차디찬 장치의 표면을 통과하면, 거기 표면에 늘러붙어서 물기에 맺혀서 황산이 됩니다. 없을 무수황산이 물기가 있으면, 이게 투룩 떨어지고 황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뽕뽕뽕뽕 뚫리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음부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한 무수황산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무수황산이 이슬처럼 맺히는 온도, 노점을 떨어뜨려서, 아예 떨어뜨려서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이슬 자체가 맺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저음부식 방지제라고 합니다. 앞에 약품 이름 나와 있는데, 약품까지는 기능사에서는 세세하게 물어본 건 아니고,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약품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안내를 했지만, 먼저 암기 방법은 차례대로 회분계질제, 유동증 강화제, 회유, 술, 이게 회유, 술, 탈련, 술이 아니고 술입니다. 술, 탈련, 슬러지를 어때요? 쪼개주는 거, 노질이 맑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탈수제, 연소촉진제,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저무식 방지제. 회유, 술, 탈련, 저, 마, 알, 개, 인, 유, 암, 악글자입니다. 따가지고, 마그네시엄 화합물, 알미늄 화합물, 개면 활성제, 인 화합물, 그 다음에 뭐예요? 유기 화합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대표적인 첨가제 종류입니다. 자, 이러면은 중유는 어떤 중유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연소장치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유가 왜 그럴까? 중유는 원유에서 나오는 중유도 있고요. 원유에서 가공한 일반 중유도 있어요. 이건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유가 원유에서 나온다면, 제가 원유가 땅속에 깊숙이 갑자기 확 묻혀서 높은 압력, 높은 무거운 바윗덩어리 눌려서 여러 가지 성분도 못 빠져나간 채로 액기스로 팍 이렇게 짜진 것이 원유라고 한다면 비교적 조금 낮은 곳에서 따뜻한 지열로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눌려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석탄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원유계통에서 뽑아낸 것도 있지만 석탄을 참기름짜리 압착해서 그런 종류를 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것을 타르중유라고 하는데요. 그 타르중유는 석유계통에서 원유에서 뽑아낸 것과 혼합을 할 때는 슬러지가 생성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염의 방사율이 크다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탄소와 수소 비율이 커서 탄소수소 비율이 크다는 말은 무슨 함유량이 많다? 탄소 함유량이 많다. 수소에 비해서 탄소 함유량이 유독히 높아요. 14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석탄이 된 과정에서 보면 수소 성분이나 황 성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탄소가 진득하게 많이 남아있게 된다 그랬죠. 타르중유도 마찬가지라 그쪽에서 짜낸 액기스처럼 참기름처럼 짜낸 기름은 가공한 기름은 역시 석탄처럼 탄소의 함유량이 매우 높아서 탄소가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어쩌냐. 석탄하고 좀 다른 성질이 나오는데 석탄에서는 고정탄소가 많으면 불꽃처럼 날아가는 휘발 분이 없으면 불꽃이 짧아진다 그랬죠. 화염이 어쩐다? 이건 짧아진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이건 석탄일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료평 공부하면 되게 혼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액체 연료하고 기체 연료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액체 연료, 기체 연료는 탄소, 수소, 주성분 두 개 가지고 따지는데요. 수소가 많을수록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연소가 팍팍 잘 되고요. 불꽃이 짧아지는 반면에 온도는 높은 그런 고온의 화염이 생성이 됩니다. 대신에 탄소 성분이 많으면 타는 속도도 느리고 느리단 말은 분사를 해놓고 천천히 타니까 멀리까지 날아간 다음에 연소가 되니까 불꽃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집니다. 화염도 길어지게 되고 화염이 어때요? 불꽃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화염의 방사율이 커지고 불꽃이 길어지고요. 탄소, 수소 비율이 14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자, 예를 들면 메탄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식에서 기체 연료 종류 가운데 LNG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 그랬는데요. 메탄을 보면 탄소가 한 개 수소가 네 개예요. 분자식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탄소 알갱이 하나가 원소의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12이다. 기억하시는 분들 할 거예요. 수소는 하나의 무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다. 그랬죠. 건너다리로 보면 황은 얼마다? 32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와 탄소의 무게 비율이 바로 탄소, 수소 비율입니다. 탄화, 수소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12이고 이게 일자리가 4개니까 4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면 12 나누기 4 그러면 3이에요. 즉 수소의 무게에 비해서 탄소의 무게가 얼마다? 3배 정도밖에 안 된다. 메탄은. 일반적으로 3배 정도 되면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탄화, 수소 비율이 3 이내면 그런데 3이 넘어가면 4부터는 매연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공기량이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프로판도 사실 공기가 좀 부족하면 매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4예요. 14배나 더 무겁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꽃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휘발유를 분사해서 뗀다. 중위나 경유를 분사해서 뗀다. 중유를 분사해서 뗀다. 그러면 불꽃은 중유를 분사할 때 똑같은 조건이면 훨씬 멀리까지 가야지 연소가 되고 그동안에 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멀리까지 분사가 돼서 돌탄 채로 날아가기 때문에 불꽃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탈의 중유는 황분의 영향은 적다. 석유계 계통은 액기스로 다 팍 짜지기 때문에 모든 식물의 줄기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석탄은 골고루 꽂아서 어때요? 수소 성분, 열에 약한 황 성분 되도록이면 이게 다 날라가는 성분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좀 많이 남아있으면 휘발 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뭐예요? 유연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이 날라가지고 없어가지고 아예 자체 연기가 잘 나지 않고 고정탄소만 많이 남아있으면 무연탄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연탄 종류, 석탄 종류에서 참기름 짜듯이 만들었다고 하면 원유 종류에 비해서는 황분의 영향이 좀 줄어든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탈의 중이라는 말을 자, 이해를 못해서 저 특징을 물으면 무조건 암기하고 외웠다가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관련 용어인데요. 연소에 관련돼서 특히 중류에 관련돼서 자주 연관된 용어입니다. 착화점, 핵심이 뭐냐? 불씨 접촉이 없다. 가열을 하면 온도가 연료 자체가 전체로 뜨거워지다가 저절로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다. 파라점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인화점은 불씨가 접촉이 된다. 라이터풀을 된다. 점화온을 된다라고 할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연소점 불이 한 번 붙고 나면 인화점에서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불만 한 번 착점에 붙었다가 어때요? 갑자기 확 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려면 한 번 인화가 된 다음에는 최소한 그 온도보다는 7 내지 10도 정도 높게 유지를 해주면 연소가 지속이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동점입니다. 유동점은 유동 흘러갈 수 있는 흐를 유자이고요. 흐를 유자 그리고 흘러가서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배관 내부를 물처럼 흘러가서 움직일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하고 굳기 시작하는 온도보다 최소한 2.5도 이상으로 높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유는 좀 어려우면 40도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그렇게 대략치로 알아두시면 현장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배관 내부를 중유를 이송을 원활하게 하려면 40도 이상 정도로는 예열이 되어야지 별 손실이 없이 별 마찰이 없이 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유가 무겁다. 덩치가 크게 나간다. 끈적거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중유의 무게 정도를 나타내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국 석유협회와 유럽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석유협회에서는 API가 뭐냐면 A가 아메리칸 미국의 그 다음에 P가 뭐냐면 페트롤륨이에요. 페트롤륨 어디서 나온 용어죠? LPG 할 때 P예요. 프로판이 아닙니다. 페트롤륨 석유입니다. 석유 A는 아메리칸 미국에 있는 석유협회입니다. 인스티트 인스티튜트예요.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협회 협의회 이런 소리인데요. API 도라고 하면 미국 석유협회에서 지정한 중요의 비중을 어떤 그냥 숫자로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60도 60도 F 비중 물의 비중과 중요의 비중을 분해 141.5 빼기 131.5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숫자로 공업적으로 중요의 비중을 표시한 방법을 API 도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간혹 API 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10년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미국과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API 도 대신 보호매도 B-A-U-M 보호매도 한글로 그냥 외워도 됩니다. 보호매도 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석탄에 들어있는 고정탄소 휘발분 수분 뭐 이런 것 등등의 성분 때문에 연소가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부한 적이 있죠. 중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유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잔유탄소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원소 분석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중유 성분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C H 뭐 O N S P 촌스프가 있을거에요. 근데 이 탄소성분은 재밌는게 뭐냐면은 전혀 안타고 탄소로 나올 수도 있고 반틈타서 CO 일산화탄소 나올 수 있고 완벽하게 연소되어서 CO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용어가 다르죠. C로 그대로 나오면 이게 검댕이 된다 그랬구요. 또는 이걸 그냥 C가 탄소 카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구요. 이게 노즐같은데 까맣게 응결돼서 달라붙으면은 카본 블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탄소는 연소가 안된 성분이에요. 연소가 안되고 그냥 남아있는거죠. 연소실 내에 붙었다던지 뭔가 전열면에 까맣게 붙었다던지 이런 경우는 뭐냐 이 잔을 쓰는데요. 잔은 나물잔자에요. 전쟁 끝나고 어때요? 패배해서 남은 병사 폐잔병 봄철이 되어서 겨울 내에 쌓였던 눈들이 예 눈들이 듬성듬성 녹고 나서 그늘진데 덜 녹고 남아있는 눈 잔설 이게 남을잔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이슬유자에요. 남아있는 이런 소리입니다. 분명히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실에서 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탄소 그것을 잔유탄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잔유탄소는 한마디로 뭐에요? 검댕이나 카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검댕이 부착되는 거 이 검댕이 성분이 잔유탄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다음에 카본 카본이 생성된다 라고 할 때는 버너 노즐 끝에 찔찔찔찔찔 흘러가지고 여기서 딱딱하게 점결성 때문에 굳어서 까맣게 유리질처럼 굳어있는 거 카본 블랙이 달라붙기도 한다. 결국에는 그런 게 쌓이면 어때요? 노즐 구멍이 막히게 되겠죠. 이 단유탄소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대체는 뭐냐 연소를 잘 시키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카본이 부착이 잘 되는 것은 너무 뜨겁게 연소할 때 과잉산소가 많을 때 막 이럴 때 카본이 부착되기 쉬운데 연소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공기 비 무화를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는데요. 연료 중에도 석탄도 수분이 약간 있지만 액첼도 수분이 있어요. 완전히 물구리색 퍼 담듯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기름탱크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소량의 수분이 결국에는 무겁기 때문에 밑에 하압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기름은 어떻게 돼요? 소량의 물기가 촉촉하게 적시게 되는데 밑바닥에 쌓이는 슬러치나 수분을 갖다가 빼줄 수 있는 배관을 달고 밸브를 잠가 놓습니다. 이처럼 밑바닥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뭐고 뭐라고 하냐 드레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밸브를 드레인 밸브라고 하는데 응축수도 드레인이라고 하고 참고로 뭔가 저장탱크 하부 장치 하부에 고여있는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탱크에서는 빼낼 수 있도록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배관 도중이라면 이 수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유수분리기를 사용합니다. 기름유 물수자 기름배관에 수분을 제거하는 분리기라고 그랬죠. 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유는 열량이 물론 떨어집니다. 연소상태가 불안정하게 되고 저장하는 도중에는 부유물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중유는 물보다 무거운 것도 그러면 이렇게 위로 떠올리기도 하고요. 윗바닥에 까람기도 하고 이런 것 등등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연소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연소실이 떠는 걸 말해요. 음 음 이렇게 떠는 걸 말하는데 부르르 떨면서 연소가 돼요. 연소실 자체에 진동을 일으키는 건데 왜 그럴까 번호 노즐에서 기름이 분사되었다 수분이 분사되었다 반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기름 나갔다 물 나갔다 기름 나갔다 물 나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소가 됐다 꺼졌다 됐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데 화염이 화염 불꽃이 탁탁탁탁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화염 단락 자를 단에서 끊어지는 화염이 탁탁탁탁탁탁 끊어지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동연소가 되기도 한다 또는 화염 단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다음 기타 찌꺼기가 되는 거 직접 걸러질 수 있는 이런 불순물이 되어 있으면 밸브나 여광이나 버너팁 노즐 구멍 이런 것이 막히기가 쉽고요 또 펌프나 유량계 미세한 장치 버너팁 같은 경우 노즐 끝 부위 이런 부분이 마모가 쉽게 됩니다 찌꺼기가 통과하면서 강제로 밀어넣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찌꺼기는 반드시 뭘 설치하느냐 여과기를 사용합니다 급수병 안에도 여과기 송기병 안에도 여과기 다 여과기 있다고 그랬죠 기름병 안에도 여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기름 유자를 붙여서 유여과기 이렇게 해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냥 여과기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유가 기름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과기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트레이너 여과기 속에 들어있는 망 여과 망은 스크린 여과기는 스트레이너 똑같습니다 오일 스트레이너는 유여과기 기름여과기 그냥 여과기 관계없습니다 이걸 사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분입니다 중요해도 소량의 회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회분은 재가 되는 성분입니다 연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가 되는 성분 가운데서도 들어있는 V 바나디움 같은 성분은 고온 부식을 초래한다 고온 부식 어디에서 일어나요 회수장치 가운데서도 과열기 재열기 연소실 가까운 쪽에서 고온 부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재가 되는 성분은 분말 상태의 작은 입자 상태의 재가 전열면에 달라붙어요 표면에 달라붙죠 그리고 가령 이게 연소실 밑에 전열면이다고 하면은 단면을 이렇게 두껍게 그렸습니다 불을 뗄 때 물 안쪽에 끼는 때는 이게 뭐예요 물때죠 물때 만약에 이게 겉에가 전열면에 겉에가 달라붙으면은 이건 물때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회분이라든지 또는 검댕 뭐 이런거 카본이 달라붙는다든지 까맣게 속단짐이 밑바닥에 까맣게 달라붙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각각의 조건이 약간씩 다른데요 먼저 물때가 끼는 경우는 불을 떼면은 열이 철판을 뚫고 철판까지는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안에서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물에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열면이 어쨌든 간에 겉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물때가 끼일 때는 전열면이 과열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아울러서 이걸 과열 시키고 난다면은 다시 베이 가스로 빠져나갈 때는 베이 가스 온도도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아울러서 전열면도 어때요 과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검댕이나 회분 제가 전열면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다른데 왜 불을 떼면은 바로 표면에서부터 차단이 됩니다 열기가 그래서 일단은 베이 가스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손실이 커지고요 베이 가스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실컷 불을 떼서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불을 뗀다라는 것은 연료를 떼는 것이니까 돈 떼는 거죠 돈을 떼서 그냥 굴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전열이 안 돼요 열 자체가 전열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굴뚝으로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전열이 방해되고 열 손실도 어때요 결국에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회분 자체를 완벽하게 걸러내지 않는 이상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품질이 좋은 것을 쓸 수밖에 없죠 회분이 포함이 안 된 것 하지만 회분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부식까지 일어난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바나디움으로 인한 부식을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는 첨가제를 넣는 게 좋다 그게 회분 개질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에서 보면은 회유 술탈 회유 술탈 마을 개인유 화합물에서 회가 마에 해당되는데 마그네슘 화합물 같은 경우를 주로 혼합을 해서 첨가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황성분입니다 황성분은 연료 중에 들어 있으면 물론 열량이 1kg람당 2500kcal가 나오지만 타고나면 뭐가 돼요 SO2 SO2 라고는 아황산 가스가 되어서 대기오염도 유발하고 이걸로 인해서 절탄기 공기 열기 같은 차디찬 배율 회수장치에 저온 부식을 초래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황성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온 부식 방지제를 사용하거나 여기 저온 부식 방지제 사용하는 거죠 암모니아 같은 이런 것을 첨가를 해서 무소황산 황산가스의 노점을 떨어뜨려서 저온 부식이 일어나는 조건 자체를 없애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줬다 두 번째는 뭐냐 탈황중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탈황중류라고 하는 것은 뺏을 탈자입니다 물건을 뺏다 탈취 하는데요 뺏을 탈자입니다 중유 중에 들어있는 황성분을 뺏어낸다 즉 제거한다 이런 소리인데요 중유 중에 들어있는 황성분을 없애주는 중유 탈황중류라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죠 이론적으로 볼 때는 탈황중류를 사용하면 좋지만 가격이 비싸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중유를 사용하는 번호 종류 공부했고 그리고 중유의 번호를 사용할 때 그 번호가 작동되는 원리 즉 안개처럼 분사하는 원리 진정 회충 이후 진동식 정전기 무화식 회전 이류체 무화식 충돌무화식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이류체 무화식 이렇게 해서 방법이 있었고 각각 응용한 번호가 몇 가지 있었다 그랬죠 그중에서도 무화를 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번호로서 조금 상용화시키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정전기를 이용한 번호 그리고 충돌을 시켜서 사용하는 번호 이런 것은 조금 개발되기 어려운데 나머지는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랬죠 먼저 유화분무식 번호 액체 연료 사용 번호 가운데 번호 종류 중에서 유화분무식 은 그냥 연료를 작은 틈새로 무조건 밀어넣으면 중요 자체를 밀어넣으면 좁은 노즐을 통과 속도가 증가 하면서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분사가 돼요 이런 것을 유화무아식 이라고 합니다 진정회충 이 유에서 이류체무화 다음에 유화무아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유화무아가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번호를 유화분무식 번호 유화무식 번호 분무자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명칭에는 분무자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회전식 번호 같은 말은 회전분무식 번호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야기할 때 영어로 할 때 로타리 분무식 번호라고는 안하고 그냥 그것은 로타리 번호라고 합니다 유화분무식 번호는 다른 유체가 필요 없어요 직접 직접 중유의 압력을 가합니다 직접 중유의 압력을 가해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중유에 가하는 압력이 가장 큽니다 이처럼 연료 자체 연료 자체에다가 가해주는 압력을 이것을 유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무합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예를 들면은 회전일위체 같은 경우는 모토로 오토마이징 컵을 고속으로 회전하면 여기 상부에서 연료를 똑똑 떨어뜨린다고 치면요 측면에서 뭐가 들어간다 공기가 들어가죠 다른 유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안개처럼 오토마이징 컵 측면으로 안개처럼 만들어지면 공기를 앞에서 불어넣기 때문에 노즐을 통해서 혼합되어서 분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오토마이징 컵의 기름이 똑똑똑 떨어지도록 공급해주는 이 오토마이징 컵의 기름을 압력을 가해서 보내주는 유압이 따로 있구요 그 다음 버너노즐 자체에서 분사되는 압력이 따로 있는데 버너노즐 분사가 되는 이 압력이 분무압 입니다 유압식 번호는 기름 자체에 가해주는 것이 이게 다른 유체가 필요 없이 이런 방식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유압 이나 분무 압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식 번호 같은 경우는 기름관에 가해주는 압력을 가해서 여기다 똑똑 떨어뜨려주기 위한 압력과 이 공기를 같이 분사해서 노즐에서 분사되는 압력은 다릅니다 공기 고압으로 분사하는 만큼 이게 기름을 중유를 많이 밀어넣어서 고압으로 이렇게 오토마이징 컵에 회전컵에 넣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조금 용어로 구분해서 번호 특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유압 음식번호는 유압이 분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내지 20 기압 공학으로 공학기압으로 킬로그라미 m²cm를 공학기압기어로 AT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5 내지 20 킬로그라미 m²cm의 압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연료 자체에 가해주는 압력을 좀 빼버리면 분사가 안되고 찔찔 쌉니다 밑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고압으로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량을 조절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확 줄였다 압력을 확 줄였다 압력을 뺄 수가 없어요 빼는 즉시 분사가 안됩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비환유식은 1대 1.5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너 노즐에서 분사가 될 때 여기서 일정한 고압 상태로 이렇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압력 자체는 그대로 고압으로 유지를 하면 조금 압력을 줄여서 분사량이 좀 줄어들고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압력은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여기서 분사량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관 되돌아오는 관 환유관이 있다고 치면요 기름이 되돌아오는 관 출구 쪽에서 다시 탱크 쪽으로 되돌아오는 관이 있다고 치면 이걸 열면은 기름 자체에 가해주는 압력은 세지만 남는 기름 이 연소량 자체가 남는 기름이 되돌아오게끔 해주는 것은 조금 조절하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유식이라고 하고 1대 3 정도까지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품어지는 유량은 연료 자체에 가해주는 유압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즉 유압이 있다 그러면은 유압의 제곱근에 유량이 비례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 유압식 번호에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첫째는 환유식을 재택하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번호 수를 여러 대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 1번 번호 가동할 때는 그냥 연소량 1 두 번째 번호 가동 동시하면 연소량이 두 배 세 번째 번호 가동하면 연소량 3배 이런 식으로 번호 수를 가감을 해서 번호에 있는 기름 밸브 자체를 열고 닫고 해서 아예 연소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환유식의 경우는 칩을 교환합니다 즉 구멍의 사이즈를 교환을 해서 이렇게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플런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플런저식은 일반 피스톤하고 플런저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피스톤은 이렇게 움직이는 왕복기구의 움직이는 거리 행정이 실린더의 지름보다 작을 때 즉 적게 움직일 때는 피스톤 그 다음에 어때요 좁고 긴 관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 많이 움직이는 것은 플런저 그런다고 그랬죠 플런저식으로 분사를 하면 고압으로 분사를 하고 왕복하는 거리에 따라서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압력 자체를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피스톤식이 아니고 플런저식을 사용하면 압력 분무 방식에서 유량을 조절하기 쉽다 그 다음 회전식 번호입니다 다른 말로는 회전 분무식 번호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 영어로는 로타리 번호라고 하고요 특징은 내부에 뭐가 들어 있어요 반드시 중요한 부속품 뭐가 있죠 회전 컵이 있습니다 혹시 번호 종류 설명할 때 번호 내부에 회전 컵이 있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무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회전식 번호 로타리 번호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유량이 너무나 적거나 또는 기름이 끈적일 경우에는 아무리 회전 컵을 돌려도 별로 무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화염의 길이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공기 자체에고 충분하게 혼합이 되어서 분사가 되는 편이라서 멀리까지 연료가 날아가지 않고 번호 출구 쪽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연소가 다 이루어집니다 유량 조절 범위는 1대 5 정도로 되고요 비교적 넓다 1대 5라고 하는 경우는 1은 가장 저연소를 뜻하고 5는 최대한으로 연소량을 늘렸을 때 고연소량이라고 친다면 몇 배 정도까지 연소량을 키울 수 있는지 그게 유량 조절 범위입니다 그 다음 분무하는 각도가 이렇게 넓게 풍성하게 분사가 됩니다 그 다음 3번과 4번 고압기류식과 저압기류식 이것을 합해서 기류식 번호라고도 합니다 고압저압되고요 기류식 번호는 어떤 원리로 무화가 될까요? 이류체 무화죠 이 유체 무화 단지 고압기류식은 그 품어내는 유체가 고압공기 컴프레셔로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압기류식은 보일에서 발생한 고온의 저압증기를 사용합니다 고압공기 분무식 또는 고압공기식 번호 또는 저압증기식 번호 분무식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압기류식은 이게 혼동이 진짜 많이 되는 건데 외우다 보면 그냥 막 때려 외우다가 찍어요 나중에는 고압이라고 붙어있는데 어떻게 유압이 가장 적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유압식 번호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이류체 무화에서 특히 기류식 번호는 원리가 노즐을 향해서 다른 출구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유체가 있다면 그냥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딸려 올라가서 분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롱에다 대고 기름을 어거지로 압력을 가해서 밀어넣는 건 아니고 저절로 딸려갑니다 이 기름이 이 분사되는 장치에 기름이 공급되도록 기름 자체에 가해주는 압력이 이게 유압인데 유압은 별도로 가하지 않아도 이 분사하는 압력 때문에 압축공기나 증기 분사하는 것 때문에 앞에 되는 분사되는 그 유체 때문에 딸려가는 것이지 기름 자체에다가 압력을 세게 밀어넣어서 어거지로 번호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압은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고압으로 압축공기를 분사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게 뭘까요 분무압은 어쩐다 분무압은 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고압으로 고압공기로 노즐로 분사하기 때문에 최종 분사되는 그 분무압은 세다 그러나 기름에 직접 가해주는 압력 유압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1대 10 이건 알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게 분사해도 되고 적당히 분사해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유량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각도가 좁습니다 이게 구멍이 노즐이 커지면 분사 잘 안 돼요 이게 좁아서 출구가 좁아서 분사할 때 이 좁아진 틈새만큼 속도가 증가하면서 이 자리에서 압력이 떨어져서 이게 딸려 올라가서 기름이 같이 분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사하는 각도가 매우 좁다 그리고 화염이 어때요 가늘고 길게 나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기와 그 다음에 연료유 기름의 혼합 방식에 따라서 번호 노즐 전에 혼합되는 내부 혼합식이 있고 외부 바깥에서 혼합되는 방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기름이 딸려 올라가는 게 안쪽에서 노즐 부위의 안쪽에서 이렇게 된 게 있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같이 딸려서 분사되는 방식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저압기류식 번호 이것도 역시 이류체 번호입니다 그런데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뭘 보일러에서 발생한 저압증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유가 좀 예리 덜 된 상태 예리 좀 부족하죠 예리 약간 부족해서 점도가 좀 남아있어 끈적거리는 성질이 남아있는 것이라도 무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유는 증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압력은 조금 고압 보일러나 이런 것처럼 보일러에서 직접 발생한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보조증기밸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압력의 증기를 사용하는데 이 증기는 뜨겁죠 열을 지니고 있죠 이 열 때문에 예열이 되면서 다시 분사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도가 좀 남아있는 중유라 해도 무화가 비교적 양호하게 되고 대신에 품어내는 범위는 압축공기를 사용할 때보다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절 범위가 줄어듭니다 1대 5 유량조절 범위가 1대 5로 되는 경우는 같은 것이 뭐가 있어요 회전식 번호가 1대 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소용량이나 또는 가정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산업용에서도 물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량조절 범위로 보면은 어떤 게 가장 커요 고압기류식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저압기류식이나 회전식이 그 다음이다 가장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유압분무식 유압식 번호가 가장 유량조절 범위가 떨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 유압식 번호에 플러스 작은 소형 송풍기 가 결합되어 있는 세트화된 그런 타입의 번호를 건타입 번호라고 합니다 보통 공부할 때 건타입 번호 그러면은 영어 싫어하는 사람 그냥 한글만 보고 하면은 건타입 고실고실한 번호인가 봐 축축하면 습타입 번호 이렇게 건습 떠올리기 쉬운데요 영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건이 뭐예요 총이라는 소리예요 총 총 모양으로 생긴 번호다 그래서 총형 번호라고 합니다 총형 번호 즉 분사하는 도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기를 같이 불어넣는 것이 이렇게 송풍기와 같이 조합돼서 꼭 손잡이는 안 달렸지만 총 모양으로 생겨서 총형 번호라고 하고 이거 보면은 가정용에 설치되어 있는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총형 번호 즉 건타입 번호가 사용이 됩니다 송풍기와 번호인데 어떤 번호냐 하면은 소형으로 된 유압식 번호를 조립한 겁니다 이게 총형 번호 건타입 번호이고요 제어 방식이 두 개가 송풍기 공기 넣는 것하고 기름 나가는 것하고 같이 제어가 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어 방식이 좀 편합니다 분무 방식은 뭐라고요 유압 분무 방식을 채택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대체적으로 소형 가정용 보일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일 때 이어가 Home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보일 때